뺑소니 차, 신고해야 돼요. 아, 알았어. 형신에서 놈들도 다 도망쳤어. 걔네들도 잡아야 돼. 이제 만족해? 너 어떻게 이래? 사람이 죽었어. 이게 네가 원하는 복수자야? 천천히 형, 정신 차려. 황 팀장도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라고. 아니야, 회장님이 사람 보내서 나옥도 죽이라고 시켰잖아요. 너 그거 알고 있었지? 그래서 그거 이용한 거잖아. 그래, 내가 이용한 거야. 나옥도 이렇게 죽어 사는데 내가 원한 건 이런 개죽음이 아니야. 오병국 손에 피로 묻혔어야지. 오병국이 우리 엄마 죽였어. 나옥도 오병국 팔벙을 자꾸 죽었어야지. 그래야 오병국을 영원히 가방에 쳐 놓을 수 있어. 안옥도록roy refugee 72년에 건배. 안옥도록 기속